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콘솔 엑스박스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모든 것을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큰돈 75억 달러를 주고 개발사 베데스다를 인수한 것 역시 게임패스의 약점인 자사 게임들의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의 가격을 두배로 올려 게임패스로 유저들을 유입시키려다가 게이머들의 반발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블룸버그의 기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의 가격 정책을 우리가 망쳤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엑스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전달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의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망쳤고 여러분이 말하는 게 옳았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년 7월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기사에서 보시듯 엑스박스에서 멀티플레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의 12개월 구독권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 골드의 원래 가격은 미국에서 1개월에 10달러, 3개월에 25달러, 6개월에 40달러, 12개월에 60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 유저들은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가 곧 중단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엑스박스 게임패스와 완전히 결합될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2개월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 구독 제거가 오류가 아님을 확인하는 진술과 함께 투르 액치브먼트를 제공했습니다. 아직까지 12개월 제안이 삭제된 이유를 모릅니다. 많은 고객은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가 곧 단계적으로 중단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완전히 결합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22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의 가격 인상을 알립니다. 이유와 새로운 가격은 이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서비스의 가치와 가격을 평가합니다. 지역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엑스박스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투자합니다. 일부 시장에서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의 가격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장에서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의 가격은 수년간 변경되지 않았으며 일부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가격은 1개월에 11달러, 3개월에 30달러, 6개월에 60달러 또는 현지 시장에 상응하는 가격이 될 것입니다. 12개월에 60달러는 이미 지난 7월에 없어졌고 6개월에 60달러로 12개월을 보면 정확히 2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엑스박스 게임패스의 가격을 보면 매달 15달러에 라이브 골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2개월에 60달러였던 골드가 12개월을 유지하려면 120달러가 되었고 게임패스 얼티맷을 12개월 하려면 150달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건 뭐 누가 봐도 라이브 골드 그만하고 게임패스로 올라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게임패스가 좋은 패키지인 것을 알고는 있지만 분명히 게임패스가 주는 100개의 게임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멀티플레이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2배의 가격을 내고 같은 서비스를 사용해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라이브 골드가 없으면 포트나이트 같은 무료 멀티게임을 엑스박스에서는 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또한 있습니다. 게임패스가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게이머들은 이 가격 인상에 격분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실업률이 올라간 이 시점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개월의 60달러인 플레이스테이션과 많은 비교를 하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이 상황을 잘 말해주는 트윗이 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 무료 플레이고 포트나이트는 닌텐도 스위치에서 무료 플레이고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무료 플레이지만 엑스박스에서 포트나이트를 플레이하려면 1년에 120달러를 내야 됩니다. 이것은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위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임패스 울티맷입니다. 라고 말하는 긴 방법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가격 인상을 알렸던 페이지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망쳤고 여러분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의 가격을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료 게임들 역시 엑스박스에서 플레이하기 위해 더 이상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격은 1개월에 10불, 3개월에 25불, 6개월에 40불, 12개월에 60불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게임패스가 엑스박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역시 유저들이 불편을 느끼는 정책은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체크체크체크게이였습니다. 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